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제 반도체 초호황기가 초입의 국면에 진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차량 등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현재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3개월 새 현물가가 57%나 급등했고 반도체 코리아 실적이 청신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동차와 정부 기술을 얻기 폭발적인 수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호황이죠. 초호황 초입구매에 접어들은 거예요. 지난해 삼전과 SK하이닉스의 실적 견인차가 됐던 서버용 디랜 가격이 요동치고 있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밟이 되는 완성체 업계가 설상가상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기지인 자연재해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시로 18년도까지 초호황기 때처럼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삼전과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진 거죠. 시장 조상기간 DLM 익스체인지라고 있어요. 지난달 전통적 가격지표인 PC용 DLM의 고정거래 가격이 전달과 같은 3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정가는 삼전과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대량 생산업체가 고객사에 납품할 때 쓰는 계약 가격이에요. 통상 3개월 단위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비해서 개인, 소매거래 등에 쓰이는 현물가격은 매일 변화하겠죠. 지난 26일 기준 PC용 DLM 현물가가 전일 대비 1.75% 올랐어요. 4.35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1년 10개월 만에 4달러를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2.77달러였던 DDL4 8기가 현물가가 석 달 만에 결국 57%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현물가는 보통 고정가를 선행하는데 디렘 가격 상승은 전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점유하는 삼전과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왕 안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디렘 업체의 공급 증가율이 제한적인 만큼 연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상반기에 디렘 고정가가 전년 대비 13%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 예상치인 한자리수 중반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죠. 그 반도체가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32기가 서버 디렘도 고정가가 115달러에서 3.48% 상승한 119달러입니다. 119달러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구글 등 타세대 서버 플랫폼 출시 임박으로 북미 투자가 늘고요. 중국 정부의 신인프라 정책으로 인해서 데이터센트 투자 증가도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향후 3년간 클라우드에 35조를 투자한다며 35조 알리바바 또 다른 시장 조사기관인데 트렌드포스죠. 보고서에 보니까 서버용 디렘 출하량이 3, 4분기까지 시장 수요를 밑둘 것이라며 연간 가격이 40% 정도 오를 것이다.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픽 디렘 분야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파이브 등 신규 게임 콘솔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증가로 불티나게 팔리는 엔비디아의 RTX 3000이 있어요. RTX 3000. 이 시리즈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증권연구원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32개 서버 디렘은 최근 140달러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한 디렘 익스체인지의 판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앞으로 디렘의 판가, 판가 전기 속도가 시장 예상을 능가할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증가하는 수요 대비 메모리의 공급 증가세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별 신규 투자가 전년 수준에 불과하고요. 선도 업체의 공정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메모리 만드는 업체의 삼전과 SKRX랑 날개를 달은 거예요. 날개를 달고 결국 을에서 완전 슈퍼 갑으로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반도체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연말 되면 더욱 더 오를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실적과 영업이익이 다 반영이 되면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반도체 관련된 소식이 여러분께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